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삐라나 전단을 뿌리지 못하도록 대북전단금지법이 우리나라는 입법을 했고 발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한으로 전단을 뿌릴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직력형에 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이와 반대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북방송감학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 법안과 취지가 반대되는 그런 법안을 발휘해 놓고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 또는 입장 차이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게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미국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상하 양원 합동으로 청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사람들,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이런 국제적인 저명한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청문회를 열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 탄압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고든창 변호사도 아주 강하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 말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엄격한 감시와 검열 정책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게 민주공화 양당 상원들이 지난 17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바로 오토 원비어 검열 감시법입니다. 북한에 이행 갔다가 선전무를 훔치게 했다는 혐의로 북한 정권에 의해서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이송된 지 엿새 만에 숨졌던 고 원비어 씨가 사주기를 맞아서 미국에서 발의한 법입니다. 완전히 이 법안을 보면 대북천단검지법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의회가 한국을 지금 아주 겨냥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비어 씨의 이름을 딴 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에 한 명인 로프 포트먼 상원의원은 2017년 11월에도 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오토 원비어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앞선 원비어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이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19년 미국 국방 예산의 근거법률에 되는 국방수권법의 조항으로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원비어법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것을 촉구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못하게 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 유입 수단을 개발하고 또 2018년 태풍으로 손상된 북한으로 보내는 단파방송에 방송 안테나 복구 등에 투자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미국 국제방송처가 관할하는 자유아시아방송, RFA,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방송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의 신상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대한 북한 정권의 검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문구가 아주 묘합니다. 이 법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또는 비통신적 수단을 개발할 것이다. 통신수단 뿐만 아니라 비통신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북정보 유입의 대표적인 비통신적 수단은 바로 대북전단입니다. 흔히 말하는 삐라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지난 3월 전격 시행됐던 대북전담법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브루스 컬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북전단검지법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양국이 분명 다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보 유입을 장려하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반대로 임기가 1년도 차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북전단검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7명의 만장일치로 총과되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방에 나섰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이재정 의원이 5시간 33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막았습니다. 필리버스터까지 막느냐는 반발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단 30분간의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제로 전원퇴장한 가운데 재적 187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일당 독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김여정의 하명법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의가 이걸 강력하게 비난하니까 즉각 받아가지고 이렇게 못하도록 막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지금 미국은 거꾸로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위협시켜주기 위해서 통신과 비통신수단, 즉 전단을 더 많이 뿌리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그 반대되는 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북 접경지역은 지금까지 국내 탈북민 단체들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대북전단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보장한다. 그렇게 하면서 강제 살포를 못하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의당도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에 오선할 수 없다. 이런 아주 궤변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게 전단, B라 이런 게 무슨 생명을 위협한다고. 국제사회는 대신에 이 법안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반발했습니다. 오토 원비어씨의 아버지인 프레드 원비어씨도 지난해 12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자나 하는 짓이다. 문 대통령이 탈북민을 희생양 삼아 김정은, 김여정 남매한테 굽신거리고 있다라고 오토 원비어씨의 아버지가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북전단검지법의 정반대 버전인 오토 원비어검열법은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토 원비어에 사주기를 맞춰서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이라는 점. 그리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는 점. 그리고 바이전 행정부의 인권외교에도 합체한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대북전단검지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섰던 박상학 자유복한운동연합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서울경찰청 산하의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주 일반 5팀 1실로 구성된 대규모 TF였습니다. 정부가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하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 등으로 문통과 바이든이 끈끈한 밀월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북한의 인권을 둘러싼 양국의 정반대적 접근이 이 밀월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할까. 그러니까 바이든도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지난번에 한국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면서 많은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의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법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